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관계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도 부드럽고 편안하고 다정다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체로 아버지 하면 부드럽기보다는 엄격하고 근엄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대화를 해본 적도 많지 않습니다. 서로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중간에 어머니를 통해 아들과 아버지는 소통 아닌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당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느님의 관계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 편치 않은 관계 때문에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불편한 관계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느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금씩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